늪지대 아니야? 가다가 빠지는 거 아니야? 잠깐만 저기 아까 우리 카메라 설치한 데 아니야? 맞아 왜 빨간불이 저기 왜 빨간불이야 마구나? 왜 해체 되던 불이 됐지? 왜 저기 빨간불이지? 아니 우리 왜 저기서 왔는데? 저기 우리 저기서 왔는데 저기가 왜 야 저기 나 올라가고 싶어 이비로 이거 정서 안좋으신 분들 하면 안될 것 같아요 약간 이거 진짜 좀 심하다 게임이 정서 이상 생길 것 같아 여기서 막루있다 형 오른쪽에 손이 났어 오른쪽에 손이 났어 아 그래? 오른쪽에 손이 났어 아 없어 여기도 없지 어 없어 어 카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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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진 손이 났다 또 이거 맞다 지뢰덧도 있어 지뢰덧 어 맞아맞아 오오 또까 또까 오 오오 또까 카메라 하나 카메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 와아아아 와야아아아 야아! 야 어디야! 형 어디야! 오 나아아 야아아 야아아 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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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어떻게 저기로 들어올 수 있어? 잠깐만 잠깐만 뭔 소리야 이거 어 나야 나 이상한데 왔어 야 잘가아 오오 나야아아아 혹시 형도 지금 공격당했어? 아니 아니 나 어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내가 운이 없네 형 형 밥 잘 먹고 여기 어디지? 야 나 이상한데 왔어 아 혀 깨물다 아 형 이거 아무래도 게임이 아닌거 같애 야 여기 어디지? 나 아무래도 느낌이 안좋아 잠깐만 잠깐만 맘은아 나 폭포에 형 여기라도 살아 야 야 야 폭포에 형 나 매운 느낌이 안좋아 지금 아 여기 어디야 흐흫 흫 흫 흫 야이 야이 집이 어디야 흫 흫 흫 흫 어흐흫 어허허허헣 집이 안보여허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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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 잠깐만 잠깐만 집이 안보여 어허허허어 뭐야 야 차문 닦이니는 소리가 여기까지이다 너 지금 집이 어 어 뭐야 몇 대시인가? 여 몇 대시 있는데 너 지금 혼자 집갔어? 내가 카메라 봐 줄게 잠깐만 미안해 살고 봤었어야 됐어 쥐이 어디야 이거 카메라 1번에서 왼쪽에서 소리나 내가 어딘지 모르는데 1번이 무슨 소용이야 이 소리는 이 발걸음은 멧돼지 같은데? 야 공 굴리기 잘 당하고 방금 등 뒤에서 막 소리 났어 어 멧돼지 멧돼지 걸어간다 저기 눈빛 보였다 오 라이프탄 여기 어디지? 잠깐만 마모나 내가 카메라 될테니까 카메라 될테니까 봐봐 알았어 카메라 달려면 달아봐 내가 봐줄게 당착 어 달았다 카메라 앞에 있어? 어 나 여기 몇번 카메라 할테? 다 달았어 한번 돌려봐 어 형 뭐야 형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 잠깐만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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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이야 더 나 아 찾았다 아 집 어딘지 자겠다 어딘지 자겠다 집 어딘지 걸렸어? 아 공 굴리기 당해? 어 가만히 있어 어 집 찾았다 찾았다 야 빨리 와 어 존나 무서워 왔어? 어 왜 문소리가 나 어 깜짝이야 어 어 왔네 왔어 나 무서워 아 깜짝 놀래네 아 아 아 어떡하지 이제 아 그거 돼지 보이면 돼지 목에다 좀 카메라 좀 매달고 오지 아 나 못 나 나 겨우 살았네 지금 나한테 지금 할 말이야 니가 지금 아무지게 했었어야지 얘 그래도 야 근데 진짜 왜 아침이 안 돼 그러니까 왜 아침이 안 되지 어 진짜 이거 진짜 리얼모드 아닐까 이거 진짜 24시간 아닐까 이거 진짜 진짜 이거 나 아침 되려면은 이거 한 8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 씨 어 아니 진짜 게임이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진짜 이거 이거 하지마 진짜 이거 멀티하면 좀 멘트찍은 웃기고 조금 그런 용서 있을지 알고 멀티한 건데 멀티가 더 무서워 어 진짜 사이 안 좋아질 거 같아 이거 멀티하면은 아니 왜 아침이 안 돼 왜 아니 이거 5일밤인가 5일밤 안에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니야 이게 대텐데 아니 이거 분명히 5일밤 안에 잡아야 될 텐데 어 그건 맞고 근데 왜 밤이 아침이 안 돼 형 봐 다 놀러 봐 이 버튼 아닌 거 아니야 설마 클릭이 이 버튼 맞는데 아닌데 아 지금 딱 보니까 다른 지역이 있나 봐 밤을 잠자는 게 안 돼 낮을 대기하는 지역이 있는 거 아닐까 멀티는 잠이 안 돼요 의도는 알겠는데 이런 의도는 좋아 강제 밤 대기하고 강제 낮 대기하고 이런 게 없는 의도는 좋은데 그니까 우리가 언제 아침이 되는지 알아야 될 거 그러니까 어 그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어 야 우리 집 앞에 카메라 언제 깨졌냐 뭐야 화이팅 아 뭐야 언제 왔어 오오 까려 까렸다 어 카메라 깜쳤다 아 까렸다 자 카메라 봐봐 우리 근데 진짜 멀리 설치해 놔서 카메라를 까질만 해 어 언제 날았어 카메라 방금 우리 집 앞에 근데 원래 카메라를 보는 게 카메라 보고 어 저기 있다 해서 공격 가자 죽이러 가는 거잖아 외계인 헌팅이잖아 그런 거 아니야 여기는 근데 이건 왜 카메라를 보고 왜 우리가 죽겠구나를 깨달아야되지 우리 빨리 저 위에 위에 카메라 달러가자 저 위에 카메라 아니 진짜 죽던 살던 진짜 총먹으러 가야되 이거는 근데 맵을 모르죠 아 이게 그게 있는데 지금 이 카메라가 제일 자주 깨지거든 응 바로 옆 옆집인데 가서 캠핑카에서 저 카메라 언제 깨니지 확인 해 보자 그래 그래 총이 있는데 마무리가 죽어서 총 아니요 방금 터졌어 저기 뒤에 우위위 öl 야! 설치하자 설치하자마자 가위바위보 해서 진사랑 가자 가위 바위 보 가위 아 가자 말 안했잖아 언제 했어 했어 무국 빨리 갔다와 아니야 안 들었어 무슨 소리야 와 어이가 없네 나 진짜 형이 언제서 아예 마이크가 안나왔는데 무국이니까 다시 잠깐만 야 채팅창이 준비해 가위바위보 한수가 내는거야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가 가위바위보 야 빨리가 빨리가 내가 뒤에서 봐줄게 내가 여기서 망원경으로 봐줄게 뛰어가는거 보여 가위바위보 아아 아아아아 하아아아 하아 아 개웃기 문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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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문 닫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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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까마... 미치겠다... 야! 나 만원경을 보는데... 갑자기 앞에서 뛰어나와... 아... 아... 리얼 숲속에서 못갈 것 같애... 이제 숲속 못 걸을 것 같애... 밤에 이제... 밤에 숲속 걸은 일 없지만... 아... 진짜... 아니 왜 카메라 설치를 안했어 빨리 가 다시... 미쳤어? 바람이야 여기? 진짜 내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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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못죽어 살지 그냥 내가... 그래 카메라 설치하는거잖아 도망가는게 아니야... 내가... 내가 못죽어 살지 그냥... 이제 안 나올거야..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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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.. 제발...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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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빨리... 자 오늘은 일요일이다..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... 이름이 거룩하심을... 개같은거...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오늘... 한... 오래 자고 싶습니다... 아... 됐다... 나이스 나이스... 카메라 보자 카메라 보자...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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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.. 잠깐만 나 잠깐... 전화 좀 받을게... 아냐 형... 그러지마... 전화 끊어... 아... 아... 이 카메라 아니고... 아... 4번인가 보네... 플래시 켰어요... 근데 플래시 키면... 더 잘 죽지 솔직히... 방훈아... 어... 형 급한거 알겠는데... 나 잠깐 3분만 살줘... 살 좀 비길게... 아니 왜... 지금... 밖에 비오는데... 빨래 걷어야 돼... 알았어... 씨... 형... 어... 외계인 조심해... 어... 빨래 거리다가... 사람 걸린다... 갑자기 리스 뜬다... 그 낚시대... 그 낚시바늘처럼... 미안해... 이게 근데 원래... 카메라를 깨... 깨지는... 장면을... 가끔 볼 때가 있거든요... 여기 막상 이렇게 잡으니까... 안 깨지네요... 응... 쪼끔... 어... 소리봐... 아... 아... 나 진짜 왜 이렇게 속이 아프지? 아니면 배가... 불덩어리처럼... 속이 막 쓰려 지금... 어... 너무 무서우니까 속이 안좋아지... 뭐야... 뭐... 카메라 언제... 방금 보던 카메란데? 와... 지금 여기 보고 있는데... 막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으면... 개무섭겠다... 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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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다... 내가 단 카메라가... 3번인가 본데 이거... 어... 여기다 단거 같다... 여기다가... 아... 오씨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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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explosion... ιά... 미치겠다... 아... 아... 미치겠다... 아... 미치겠다... 아... 미치겠다... ㅇ... 어! 어! 깜짝이야! 와 옆에서 막 나와가지고 이 형 막 목 쫄라갈 것 같아 여기서 여기서 팍 그 언틸던 영화 아니 게임처럼 잡아가지고 콰악 이렇게 빼갈 것 같다 창문 옆에 있으면 안 돼 이거는 밀리나 캐릭터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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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하나 더 깨졌네? 오케이 나왔어 아 근데 내가 지금 안전지대 찾은 것 같아 어디? 아까 갔던 늪지대 있지? 거기는 카메라가 0번인데도 안깨져 아 그래? 어! 그리고 지금요 아까 카메라 다 깨졌어 내가 보고 있는데 거 저기 떼갔어 아 진짜? 어! 그래 그 장면이 진짜 명장면이야 아니 전혀 기억하고 싶지 않아 이제 저기 한 번 더 갈까? 아 늪지대 쪽은 파밍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글로 가려면 저 카메라 아까 했던 1번 카메라 저기 지나가야 되잖아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거 카메라가 전혀 안 깨져 봤을 때는 거기가 파밍이 될 것 같아 늪지대 쪽으로 가서 그 동굴 있는 거 알아? 어 동굴 있는 거 아닌데 어디인지 몰라 그 오른쪽 위에 있어 한시 진영이 있거든 맵으로 치면 돼 근데 진짜 왜 아침이 안되냐 야 이거 버그 아니야? 아 진짜 왜 아침이 안되지 버그 아니야 이거 혹시 우리 버그 걸려가지고 근데 이거 나 때면은 이거 진짜 개 진짜 몇백분의 1방송이다 진짜 그치 그러면 가보자 저기 한시 진영 쪽으로 가야돼 어어 절로 가서 한시 쪽으로 올라가보자 오케이 어 나 반피 남았어 지금 여기서 피는 중요하지 않아 조심해 우린 대응을 못한다는거야 지금 대응할만한게 뭐 나와야되는데 그래그래 여기 늪지대 쪽은 안전한거 같더라고 아 저기 저기 불빛있네 어 그래 카메라 여긴 좀 안전해 여기는 왠지 여기 못올거 같지도 싶은데 얘가 늪지대 못오는게 아닐까 귀신같이 늪지대에서 푸악 이제 카메라 앞에 서있는거 아니야? 아 좀 찍어주세요 아저씨 아유 이러면서 카메라를 자꾸 돌리면 카메라가 사라지는데 어 왜 저기 또 까졌어 아 저거 원래 까졌어 저기는 방금 오면서 내가 설치했잖아 아 진짜야? 어 나 방금 뛰어오면서 나 설치하고 왔어 가자 이거 늪지대 못오는지 시험해보고싶은데 실험해보고싶은데 그러다 뒤질거 같애 야야야 뛰어뛰어 절로가 절로가 그럼 저기다 절로가면 죽어 제가 저기 있다는거니까 도망가자 형 근데 내가 늪지대서를 어때 늪지대서를 약간 좀 정확한거 같지않아? 늪지대 못오는거 같지 어 괜찮아괜찮은거 같애 어 늪지대 못오는 삘이야 얘 여기 어디냐 어 여기 산인거 보니까 동굴있지않을까 그래 여기가 붙어서 가다보면 동굴 나온단말이야 너 어딨어? 왜 또 이걸 또 못찾아 마브라 너 어딨어? 아니 잠깐만 야 마브라 어 야 어 여깄어 여깄어 어 하 진짜 어딨어? 응 뒤에있어 뒤에있어 여기서 계속 오른쪽으로 붙어가자고 이거 버그인거 같애 우리 버그 걸린거 같애 진짜 그런가봐 한판 더 해봐야될거 같은데 어 일단 지금 한번 해보고 둘중에 한명이라도 죽으면 응 샤끈샤끈치고 어디서 위방하자 그래그래 근데 이게 뭐야 낮이어도 여긴 오 오는거 아니지 원래 맥이 어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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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 동굴 찾았다 어 소리만 소리 죽었다 여기서 뭐라도 찾아야돼 무조건 여기서 못찾으면은 진짜 죽는거야 우리는 오 형 어 야 어딨어? 너 어딨어? 어딨어? 야 나 계속 가고 있었는데 야 너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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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 가면 까냈다 가면 까냈다 어디지 어디가 길이지? 여기야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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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알고보니 제가 외계인인거 외계인 분거지 아냐? 알가는건데 아냐? 어 소리왜이래? 야 소리야 소리왜이래? 야 뭔소리야? 끼 끼어서는 뭔소리야 이거? 그거? 부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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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웅거려 그 저기 꼬르륵 소리야 부웅 부웅거려 우리 그 녹이려고 장에서 위행 나올거야 이제 야 부웅 부웅거려마 동굴 나온건데 이거? 응 동굴 나온거야 여기 이제 파밍할수있고 그니까 여기 동굴 안이 동굴이 아닌 동굴이 아닌 동굴이 아닌 동굴 그리고 물소리난다 ME 물장르 치고있는거 아냐? 오 오 오 오 있다 어 blev..... 뭔소리야 이거? 사람 발이야 사람다리가 왜 여기서 와완완 왜왜뭐 나뭇뿌러지는 소리나잖아 나도라니까 여기서 잠깐만 여기 있다 왜 퇴입다 아니 총알을 총알을 줘 왜 또 라이플 총알 줬다는 얘기네 차권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라이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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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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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형 내가 근데 라이플 총알을 먹고 형이 라이플을 먹으면은 아냐 아냐 나 총알 23발 있어 그래? 아 이거 못 주나 총알? 겨울 떨어뜨리나? 아니 형 먹어 형이 해 이만 약 모아할게 백안! 백안! 그래